근서는 피부에 좁상 같은 발진이 생기는데 그 발진 위에는 하얀 인설이 덮여 있는 거죠. 그런 발진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발진이 점점 커집니다. 커지고 옆에서 생긴 다른 발진하고 합쳐져서 큰 판을 형성하는 그런 질환입니다. 그리고 피부에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고요. 그리고 그런 피부에 발생한 그런 판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진행되는 만성피부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죠.